그랜드 마스터,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했던 장르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뮤지컬 마스터 신영숙 씨 축하드립니다. 그랜드 마스터, 나오자마자 그랜드 마스터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떡해. 수고한 말씀해 주세요. 정말 생각도 못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답을 진짜 못하신 것 같아요. 네, 정말로. 너무 얼떨떨하기도 하고 약간 벅차기도 하고 그렇네요.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 노래로 많은 분들이 또 용기를 얻었다고 해서 또 다른 소망들, 꿈들을 향해 도전하시고 이뤄나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짜 한 분 한 분 다 눈을 마주치면서 노래를 했거든요. 진심을 담아서 공감하셨나 생각이 듭니다. 유래의 주책이야. 진심을 담아서 공감하셨나 생각이 듭니다. 진심을 담아서 공감하셨나 생각이 듭니다. 예, 선수의 마음을 귀찮아. 네, 선수의 마음을 귀찮아. 진심을 담아서 공감하는 것 같네요. 네, 선수의 마음을 귀찮아. 날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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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와